저 눈썹 탈색할래요. 지금. 탈색약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탈색을 시작해볼까요? 우선 메이크업을 지우고요. 자, 이제... 탈색을 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토너로 한번 닦아야지. 이거 엄청 좋아요. 엄청 청량합니다. 눈썹을 특히나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탈색이 잘 될 수 있도록. 여기에 일제와 이제가 들어있고, 일제와 이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걸 섞으면 됩니다. 설명서를 읽겠습니다. 팔레트와 스파출라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부어서 섞는 겁니다. 다는 안하고 저는 눈썹 할 거니까 조금만 할게요. 헉!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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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을ensible 2 scale, 파우더는 1ucks food 여기에nin다 할 거 같아요. because it doesn't melt away so I mix this forever. It doesn't melt because of the... 온도! 이건 깨끗하게 물티슈로 내 바지가 탈색되고 있어 정말 쉬운 게 없다 그쵸? 파우더 쏟을까봐 무지무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파우더를 쏟고도 남을 듯한 저의 이 손 이제 그만 이걸 기다리는 동안 얼굴 초점을 못 잡는구나? 아 잡았다 이걸 기다리는 동안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100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만큼 아직 100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만큼 염색약이 아니 탈색약이 남았습니다 하하하 그러므로 다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건 다이아TV 리워드 존에서 제가 겟 해왔답니다 눈썹 탈색하려고 잘 왔다 탈색약아 열심히 유튜브 했다고 이렇게 리워드를 주셔서 열심히 탈색도 해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? 무슨 일이지? 화장 다 지우고 나니까 들어오시네 내 속도 모르고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차근차근하면 못 치울 게 없죠? 차근차근하면 다 치워지는 거죠? 천천히 하면 다 되는 거죠? 방을 넓게 보고 싶을 때죠? 별거 아니지 오마이갓 눈 진짜 청소하는 부엉이 눈썹 밝아진 거 좀 보여요 눈 괜찮아요 물안경이라도 써야되나? 이게 2번이고요 이게 1번입니다 이거는 수영장에 다 묻어있어요 아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여러분 지금 번호 착각한 거 아니죠? 이거 2번이에요 지금 2번 원하시지? 원.. 원하시지래 반말 원하시지? 2번 원한다고 했제? 엄마 그러면 2번을 쫙 껴야제 2번이라 했다 10분 지났다고요? 어 그러네 저 지금 눈썹 달맛이 안될 것 같아요 야! 어 카메라! 야! 어 카메라! 어 놀래라! 야 놀래라 언니 너무 놀랬어요 베란다 문 닫아야겠어요 언니한테 소리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눈 나빠지기 전에 빨리 안경을 껴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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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노 이게 안되노 이게 안되노 이게 안되노 이렇게 조금 하고 있어야 겠다 여러분 저 뭐든지 다 잘 어울린다면서요 왜 이건 말이 없어요? 저보고 얼굴형 좋다면서요 왜 말이 없어요? 이게 이거 모자 아닌 이 머리카락이 하면 알죠? 이거 다 뜯기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별로 탈색이 안된 것 같아 탈색이 많이 안된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된 것 같네요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침에 보면 또 색깔이 다르려나? 아 젖어있어서 더 그랬구나 지금 마르니까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탈색을 했습니다 일단 저 제품이 괜히 제품 리뷰 무향에다가 별로 많이 피부가 따갑지 않았습니다 탈색하는 동안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를 덜 했기 때문에 탈색을 다시 묻혀야 되나?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크림을 아까 제가 크림을 많이 못 넣었으니까 크림을 좀 더 넣어서 성공적인 황금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크림을 이정도 떴고요 이정도 떠줍니다 굉장히 크리미한 크림이고 이렇게 잘 떠집니다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묻혀준 다음에요 이 가루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섞는 겁니다 약간 마약 스타일로 이 앞에 쪽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아 청소를 붙여달래 약간 마약 스타일로 이제 진짜 청소를 해야하니까 청소하는 걸 보십시오 청소를 붙여달래 청소하는 걸 보십시오 청소를 붙여줍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컬러가 많이 연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썹 탈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